아저씨 두통략 한 번? 얼마요? 4천 원 두통략 저기요! 잣돈이요 저기! 비 오는데 왜 나와있어요? 머리는 괜찮아요? 그건 뭐야? 아까 머리 아프다고 해서 두통략 사놨어요 누가 이딴 거 필요하대? 그럼 우리 집에 왜 왔는데요? 술 취해서 몸도 못 가누면서 난 왜 찾아왔어요?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지 그랬어요 은채아씨한테 프러포즈했다고 그렇게 괴로운 얼굴로 말할 거네요 나는 왜 찾아왔는데요? 보고 싶어서 갔어 앨범, 아저씨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